음악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보름간 제20회 강남부청장기 소년축구대회가 열립니다. 29개교 512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경기에 임할 예정입니다. 12일 대치초등학교에서 소년축구대회 개막식이 열려 선수 대표들이 선서를 하고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개막전을 치르며 강남부청장기 소년축구대회 개막을 널리 알렸습니다. 강남부청장기 소년축구대회 개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강남부청장기 소년축구대회 개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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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